오늘 하루를 고기로 풀어야겠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쓰레기 목잡아. 다섯 개 산다. 목잡아. 먹고 차 아프지. 인생 멋있나. 나고 있다고 하는데 뭘. 먹고 힘내야지. 솥뚜껑이라 맛있겠다. 맛있게 구워주세요. 고기 살바라다. 가자, 갑시다. 여기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네. 손우 형, 많이 드십시오. 손우 형, 많이 드십시오. 많이 먹자, 많이 먹자. 이모, 많이 보라. 너희도 많이 먹어라, 그냥. 많이 보라.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볼까? 고급. 확실하게 고기 맛은 고기 질이 좋아야 돼. 고기 질이 진짜 좋아. 진짜 맛있어. 고기는 질이 생명이야. 여기. 여기. 여기다 왜? 이게 알겠다. 먹고만은 게 열고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아이가? 아니야. 입에 넣는 거 육즙이 팍 터져. 녹아. 녹아. 진짜 맛있네요. 고기가 좋으니까 맛있네. 맛있어. 할 거 아니에요. 맛있으세요. 뱃발이 나빠. 오늘 용태 형 때 많이 힘들었는데. 내가 오늘은 진짜 용태 기억이 영 될 줄 알았거든. 고기 맛있다. 많이 먹어. 캡틴. 진행하시죠.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힘들어도 할 때 했는지, 캡틴이. 오늘 그냥 유희가 하시죠, 그러면. 유희가.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캡틴이 오늘 분위기 확실히 띄워라, 이거 하나. 네? 분위기 안 좋다, 오늘 분위기 띄워라고. 분위기 못 띄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뭘 알아. 분위기 안 좋다. 분위기 안 띄워냐? 넓야. 그래. 너무itesse가 걸려다. 안 돼. ㅎㅎ 그렇고 행복한 emitted. 안 돼. 안 돼. 안 돼.